AP 투자 연구소입니다. 5월 3일 오늘의 투자 전략 함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미국의 3대 증시는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85%, 나스닥 종합 1.51%, S&P500이 0.91% 상승 마감했는데요. 주요 기업들의 등락률 또한 전반적인 강세 흐름이 이어진 가운데 테슬라는 보합권 움직임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날 미국 증시는 국채금리가 정점이라는 전망에 기술주 중심의 상승장이 연출된 하루였습니다. 전일은 금리인하 시기 지연에 대해 투자자들이 갈피를 못 잡았다고 한다면 금일은 금리인하 지연에도 금리 정점에 힘이 실리며 투자심리가 되살아났다는 내용인데요. 한국시간 기준 오늘 밤에는 미국의 고용동향보고서가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고용시장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점도 금일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여겨집니다. 애플의 실적이 공개되었습니다. 애플의 매출과 주당 순이익은 모두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동시 전년 동기 대비 비교해보면 매출과 순이익은 각각 4%, 2% 감소하였는데요. 특히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아이폰 매출이 감소한 탓을 주요 원인으로 꼽아볼 수 있겠지만 시장은 이에 주목하지는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분기 가이던스를 제시하지 않은 애플은 새로운 아이패드, AI 도입과 관련해 큰 발표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하였고 이어서 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실시하며 현재 시간 외에서 6% 이상의 상승을 보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오늘의 투자 전략입니다. 애플의 시간 외 급등에 대한 관련 종목들의 변동성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3대 증시에 이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대 상승을 보였는데 과연 반도체의 날이 될 것인지 여부를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일 외국인은 국내 증시에서 둔화적인 움직임을 보였는데 과연 금일 어떤 흐름을 보일 것인지 여부가 중요하겠습니다. 테슬라가 보압사에서 마감이 되긴 했지만 실상 전기차 업종에 대해서는 굉장한 상승세가 보여졌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국내 증시에 여파가 있을 것인지 여부가 중요하겠습니다. 잠시 후 8시 30분부터는 김용재 소장의 실시간 무료 추천 라이브 방송이 시작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